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바다를 놓고 동해냐 일본해냐 하며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역주 주요 정치인들이 지지를 보내며 국제수로기구의 공식 사안을 준비하는 등 동해 표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미국의 버지니아주 상원이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표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강한 로펌을 고용하는 등 무차별적인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이의 일치단결이 얻어낸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주 하원을 통과하는 고비가 남아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교과서 동해 표기가 통과되자마자 미 국무부가 동해의 호칭에 대해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 통포 사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최근 국제수로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앞에서는 두 나라 간의 호칭 문제는 알아서 합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로운 미국이라고 떠들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앞잡이 노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 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렇게 억지의 논리로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말입니다 일본이 일본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동해는 BC 59년 삼국사기나 기온전 414년 광개토대왕 기념비에서 동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 그렇다 치고 1440년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세계지도에서부터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등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가 동해나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794년도에 일본인 자신들이 발행한 아시아전도까지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29년 한국이 일본의 국군을 약탈당한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수로 기구의 일본해 표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도 표기까지 침략적인 표기로 바꾸어 놓고 마치 자기네 바다인양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와 연결되어 있는 발트해를 이들은 동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의 명칭을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국제 관례상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이 잘못된 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철면필을 깔면서 일본해를 고집하고 있고 미국은 말리는 신우인 척 착한 척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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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